오늘 2019 대명시장 고객상큰전치 노래자랑의 입상자를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등! 3등에게는 상금 10만원! 시상은 누가 하시겠습니까? 빨리 시상하실 분을 모셔오기 바랍니다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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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일회장님 어디 계세요? 회장님 네 올라오세요 자 3등! 10분내로 정민숙씨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일회장님께서 직접 수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고 앞으로 한번 쳐다보시고 회장님이 같이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 둘 셋! 네 3칸 들어가시고요 자 다음은 2등은 두 분입니다 첫 번째! 최영수 최승현 홍현을 불렀습니다 네 2등 어서오세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가운데 가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악수 한번 하시고 오 네 사진 한번 여기서 찍으시고 하나 둘 셋! 여기입니다 여기!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! 2등! 12줄을 불렀 장은주씨 어디 계십니까? 네 축하드립니다 2등에게는 15만원에 네 이미 수여 됐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으시고 자 1등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 1등은 한 분밖에 안 되십니다 1등이 안 되신 분들은 좀 더 5만원씩 참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내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웃으시기 바랍니다 표정을 밝게 하시고 1등은 여자분이 되셨습니다 1등은 여자분이 되셨습니다 자 2019년 대명시장 고객상 큰잔치 노래자랑 1등은 여자분 중에서 아까 안 받으신 여자분이 몇 분입니까? 하나 둘 셋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네 될 줄 알았는데 안동력에서 김진욱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축하드립니다 1등에게는 2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상투기를 잘 눌러주셨습니다 네 수십니다 잠깐만요 1등 상품이 있으니까 여기 빼시고 네 1등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내려가셔서 저기 네 다 안 되신 분들은 전부 다 내려가셔서 한 분 한 분은 받으시기